으잉 김을루잉 이제 그 분 언제일까도 진심 모드면 쥐완이 보다 더 잘할 듯 퀵 튀어야지 아 에반데 망했다 밥은 사드릴 수 있지 내가 아니 사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 나 사줄라 했는데 진짜 다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나 맞담아자고 해서 개소리야 사달라 했는데 쓰레기 보는 눈빛으로 꺼지라고 해 아이 개소리하고 있어 모험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었구만 다 기억하는데 아 아 자크가 있다 야 씨발 이거 로보단단해 이 새끼 여기 야 얘 사무프야 죽여 아어어 젤리 젤리 따아 아 달아 개이득 너무 에바다 아 아 진짜 씨발 짜증나네 아 씨발 이 새끼 진짜 적당히 와라 야 아 이게 야 이게 왜 돼? 야 저거 와드여도 되냐? 개새끼 다 죽여 개새끼 다 죽여 따아 아하 이메윙 사체라도 쓸걸 네인쓰 아 씨발 이게 맞아? 네인쓰 야 개맨 어 뭐야 저거 네인쓰 아 무슨 소리야 나 옷을 잘 안사는데 내가 말라서 옷이 옷 피치 존나 안받아요 내가 옷을 잘 안사요 옷 사러 간 다음에 피팅론 가서 입어보면 존나 이상해가지고 어깨도 좁고 말라도 적당히 말라야 되는데 존나 말라가지고 말라서 안받는게 아니라 못생겨서 안받지 야 개새끼야 그냥 알아들어 씨 나도 알아 대신에 크루 막히즈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네 나 잡으려고 혈안이 됐어 애들이 네잉스 좋아요 잘생겼다는 애들 아 진짜 얘네 왜 이렇게 단단해 애들 야 한타 졌는데? 뭐야? 네잉스 아 오랜만에 진짜 스킨 다운 스킨 나왔네 진짜 개 때리고 싶다 진짜 묶어놓고 찹 존나 때리고 싶다 찹 뭔지 알리 님들 저는 앙창수홀에 찹 안맞았어요 찹은 원래 좀 뚱뚱한 애들이 많이 맞았어 나는 초크슬랭 같은거 가벼워가지고 뚱뚱한 애들 맨날 애들이 가슴 만지던데 크크루크크 아 재이스 뭐야 씨발 왜 우리 팀만이래 족같애 나한테 운이 없지 저번에도 그 씨발 수호자의 씨 그 새끼 때문에 한판 치고 씨발 아 아 이 새끼 끈질기네 네잉스 네잉스 아이고 야 저걸 못 땄다 네잉스 리시 진저 믿고 있었다구 좋아요 와 존나 잘해 아 네잉시도 존나 잘해 봤어요? 쉣 다 잘해 다 잘해 탑 빼고 다 잘해 아이구 뺏겼네 다행히 어 아 야 무슨 씨발 아이 씨발 가려줘 저거 17레벨에 너 어떻게 잡아 저거 오잖아 아 빨랫을꺼 너무 키워놔 아 이거 참참여밍이 만원 옮길거 같아요 방원동 설치하고 아 씨발 존나시끄러 너무한다 진짜 아 존나시끄러 시리얼 국룰은 오레오 오쥬지 아아 뭐야 아 씨발 바로 위에서 하고있어 족같애 아 집중 안되는데 이런거 아 뭐야 온지도 몰랐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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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환장하겠네 아아 진짜 씨발 너무한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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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애들 안와 라인 안먹을거냐 아 근데 어차피 2억측이라 얘기하기 힘들긴 하겠다 아아 아아 네 콧구멍 존나 크다고 500원짜리 들어가겠다고 나 왜 울었어 그래서 아아 저만 걸어 저만 걸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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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 노래 틀어 누가 씨발 망치소리 끝나니까 밖에서 노래 틀고 있네 나한테 왜 이러지 오늘 주민들 이웃 주민들 밖에서 아무르파티 틀고 있어요 들리세요? 가라 내 눈새 존나난다 진짜 아 나한테 왜 그래 아아 아아 이게 맞아 아아 아아 아 딜러치 말코 야 아 아 죽었다 아 죽었다 네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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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에awn 나傳 흰 워 이웃 Bulma 이웃 아 얼마 또 버스 타고 있네 크크크크크 야 버스라니 너무한다 보세 씨바 이블린 얼마나 왔는데 지금 4대 싸고 루시안이랑 CS 맞춘 것도 지금 이거 잘한 거예요 진짜 아 씨이불 아 뇌절이다 이거 좀 집에 갈라 그랬는데 어? 아 아 아 아니 왜 안타 이거 아 이 새끼는 왜 안타는 거야 아 아 아 쓰레기 좋나봤네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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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에이스 아 좋아요 아 그냥 랜턴 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쥐왕아 웃으면서 좀 해 이색비야 어차피 그만 찍을텐데 왜 그리 심란해 웃어 귀찮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웃어요 정신병자지 오 씨발 아 맨탈 나갔다 뭐야 왜 포탐을 깔지 이제 보니 예시 비포가 도린게 아니고 야 러니스 못하면 안되지 아 이제 보판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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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어 저거 네이스 나 버스 좀 타자 진짜 얼마만에 타냐 얘네 뭐냐 아 나 미니언 많은데 아 나한테 왜 그러니 진짜 아 아 너무 화난다 진짜 아 뭐 더럽게 물론이지 한 문이야 이거 맞어? 궁 있냐 카소스? 에이스 어 오케이 에이스 아 진짜 드릴 존나 약해 근데 아니 이 X같은 챔프는 암살자인데 암살도 못해 어디다 써먹어 오 X발 만들어두고 가야되는거 아니냐 크크루코크 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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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주 캐리 양심 어디? 그런게 어딨어 롤에 롤에 양심이란게 있나? 이런게 게임에? 난 당연한거야 난 롤을 제대로 즐길 뿐이라고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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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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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